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정개입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낼 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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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지사님을 지명합니다. 처리하라! 청와대가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나에선 비판을 쏟아낸 야권. 지난 13일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자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한 차례 파행 후 시작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노인들 책상에 놓여있는 컴퓨터에다가 지금 보험코드 인사 협집 파괴 뭐 이런 선전물들을 부착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고조되는 동안 함께 뜨거워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의원들의 휴대전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들은 연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보내오는 문자들. 재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도 수백 통에 이르렀다. 소위 문자 폭탄을 받은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얼마까지 많이 받아봤냐면 하루에 만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 계속 들어온 거예요. 초단위로. 초단위로. 혹시 그거 받으실 때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국회의원이 잘난 건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을 대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오는 대로 차단하고 삭제해버립니다. 안 읽고 그냥 바로 차단하고. 읽어보고. 읽어보고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다 싶으면. 새 정부의 내각 인선과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만큼이나 논란의 중심에선 이른바 문자 폭탄. 국회에서 여러 번 거론될 만큼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밤새 문자 폭탄이 시달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신 욕은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배가 좀 불은 그런 실정입니다. 지랄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 운동하겠다. 이런 게 거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한 의원은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문자 테러라고도 했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증인들의 거짓을 밝혀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문자. 정윤혜 씨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가동이 됐거든요.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청문회에 숨은 주역이기도 했던 문자는 왜 폭탄이 되어버린 것일까.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에게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 폭탄을 보낸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어제까지 4차례에 걸쳐 216건의 악성 문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힌 자유한국당. 문자 폭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선포했다. 국민의당 역시 문자 피해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이 제작진에 공개한 문자 내용들. 의원들에 대한 욕설과 막말 등이 적나라하게 적혀있다. 언론에서도 정치권 내 문자 폭탄과 관련한 논란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국회를 향한 대량의 문자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그럼 너무 막 한 3단계에서 하나의 폭력이랄까. 심리적인 폭력이 되셨다고. 민주화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너 그 사람한테 안 갚으면 하지 말아야 돼. 해를 입으면 안 되지. 국회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겠다고. 안 좋지 이거는. 표현이 너무 격한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봐도 좀 너무 인상 없이 풀이게 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지만 그 몇몇 일부가 그런 거고. 그래도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들이 받은 문자들 중 협박, 욕설 등의 악성 문자는 얼마나 될까. 지난 14일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은재 의원이 받은 문자를 분석해봤다. 이 중 욕설 등이 포함된 소위 악성 문자는 전체의 약 11% 정도였다. 최근 문자 폭탄으로 심적 고통을 호소했던 한 야당 의원실을 찾아가 봤다. 불법적인 악성 문자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대량의 문자로 휴대전화는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비행기 모드로 잠깐 막아놨어요. 그래서 비행기 모드로 풀면 또 쏟아져 들어올 텐데 사실 겁나서 못 풀고 올 거야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 공격이 돌아오거든요. 얼굴만 나와도 심지어. 얼굴만 나와도 비교 밑에 댓글이라든가 SNS 등등에서는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협박을 받는다는 느낌이 든다든지 받는 당사자들이. 그리고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배적으로 많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 여부에 관계없이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이건 적절치 못한 거죠. 국회의원에 보내는 문자 중에 협박이라든지 또는 명시적인 모욕이라든지 그런 범죄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법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법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미 있는 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몇몇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및 여당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인사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만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 자기 편 사람을 공격하면 그때 이제 막 수도 없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집단하고 관하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한다든지 의사 표현을 하면 문자 폭탄을 보내세요. 문자가 조직적으로 발신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원들의 개인 전화번호 잘 알 수가 없고요. 모두 생화에 바빠서 사실은 뭐 자기 할 일 하기 바쁘지.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붙이키고 하라고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여당 국회의원이 된 표창원 의원을 찾아가 봤다. 그 역시 야당 의원 시절에 문자 폭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지난해 한창 탄핵 관련해서 기회원들의 탄핵 관련 입장 공개라든지 명단 공개를 하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제 전화번호를 특정 사이트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많은 욕설이 섞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내용들에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문자가 계속되자 자신의 SNS에 전화번호를 공개해버린 표 의원. 이후 이틀간 2만 6천여 건의 문자가 쏟아졌다. 당시만 해도 억울한 감정을 느꼈죠. 왜 나한테만 이렇게. 그리고 당신들은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야당을 공격해. 이런 억울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그는 댓글 알바 같은 조직적 움직임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댓글 알바 직원 같은 댓글 알바 요원 알파팀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겠죠. 하지만 일반 시민일 경우에는 분명히 통한다고 믿었고요. 결국은 그 이후에 그냥 적대적 비난을 일방적으로 보내시던 분들은 재미없어지니까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은 누굴까. 왜 문자를 보내는 것일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게시물. 자신이 바른 정당 주호영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고 주 의원이 이에 답장했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람은 당시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을 두고 문자 공방을 벌였다. 앞으로 위장 전입 다 통과시켜 줄까요.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고 15일 지나 파기한 건 그냥 눈 감고 넘어갈까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과 교육을 위한 20년 전 위장 전입이 같은 선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우리는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죄송해요 작가님. 인터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랜 설득 끝에 어렵게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40대 평범한 직장인 정지은 씨. 그녀는 왜 국회의원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을까. 일상생활이나 너무 바쁘잖아요 먹고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체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하셔라라고 뽑아 놓은 게 국회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많은 권리 또한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를 않으신다라고 제가 느꼈죠. 정치적 의사표현은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정도였다는 정 씨. 이제는 의사표현 방법으로 문자를 사용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주호영 의원에게서 답장을 받게 된 것. 혹시 답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답장이 왔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정말 주호영 의원님이 답장을 보내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인터넷 서치를 했어요. 그 번호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여러 언론사의 보도가 되고 나서 주호영 의원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는 저는 나중에 알았죠. 비판하기 위해 보낸 문자로 받은 답장. 오히려 주 의원에게 호감마저 생겼다고 한다. 제 의견이 그분의 생각과 전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답장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구나라고 느끼기는 했어요. 들으시려고 하시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유권자가 대표자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그동안에 우리 정치 대표자들이 유권자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반영하는 어떤 정치적 대화의 통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어떤 이런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후보자 지명을 보면 하나같이 불량품입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불량품이라고 했던 이은재 의원.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발신자와 통화해봤다. 이 의원의 발언 때문에 문자를 보냈다는 또 다른 발신자. 저는 그냥 학부모예요. 그냥 학부모고. 이은재 그때 청문회 하는 걸 보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막 욱하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문자 행동을 한 거지.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 보면 국회의원 전화번호라고 검색을 하면 국회의원 번호가 따로 수집된 형태로 공개되는 사이트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통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이들도 있었다. 간혹 문자 발송 동료 글이 올라오긴 하지만 결국엔 각자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발적 참여를 하는 계기는 될 수는 있겠죠. 저도 뭐 거기서 이렇게 보다가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니까.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보면 자기들 정서와 취향 이런 걸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보통 비정형적 모임이죠.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아무런 연계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조직이 아니죠. 그게 여론이라고 봐야 돼요. 어떤 개인들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처벌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민주주의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여론을 조성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문자. 하지만 그 도구가 언제나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는 이른바 몰래 혼인 신고에 대한 무효 판결문 공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지난 16일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 낙마자였다. 후보자 사퇴에 결정적 역할을 한 혼인 무효 소송 판결문을 공개한 주강덕 의원. 그는 인사 검증의 일환으로 판결문을 공개했지만 드려 만여 통 이상의 문자 폭탄을 받아야만 했다. 문자 폭탄이 그 이전에 비해서 50배, 100배로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판결문 입수 관련 위법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이 지적한 유출 의혹에 따라 대량 문자가 주 의원에게 발송됐다.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되어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정당이 어떤 민의를 왜곡하고자 프레임을 준 거잖아요. 불과 두세 달 전까지 딱 그 행위를 자신들이 비판했었잖아요. 당장은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과실을 얻을 수 있겠지만. 시민 사회가 성장하고 시민들이 토양을 더 쌓으면서 경험을 축적할수록 결국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문자를 이용하려는 자와 문자를 거부하려는 자. 문자 폭탄을 대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각양각색이다. 최근 문자 폭탄에 시달리던 민경욱 의원. 문자를 보낸 이들에게 발신인 실명을 쓴 답장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지 말라. 익명성에 숨지 말라는 등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됐다. 이러한 좀 과도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비난이나 비판 이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다면 그 사인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과도한 협박이나 어떤 실정법을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주권자들의 당연한 권리 행사인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그걸 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 몇몇 의원들은 문자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까지 고려하고 있다. 저희가 법안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물론 국민의 뜻도 좋지만 그게 국민의 뜻으로다가 한꺼번에 어디다 표출하는 건 모르지만 개인에게 이렇게 폭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공격하는 건 테러 문화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그런 식으로 위협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하고 과연 법으로 시민들의 문자를 제한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떤 입법을 통해서 막는다?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봐요.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어떤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이 시민의 목소리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일종의 시대적인 요구이거든요. 유권자가 대표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창구가 합리적인 창구가 마련이 되고 그 창구 안에서 어떤 의사교환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현상은 오래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굳이 어떤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까지 일부러 이렇게 남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한 문자를 보낼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정당 정치가 성숙하게 회복이 된다면 저는 이거는 오래 갈 만한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기존의 정치권. 끝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했던 이는 탄핵됐다.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민의인지 테러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촛불을 지나 광장의 열망이 휴대전화로 넘어왔다. 국민을 떠난 정치는 없다. 국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다. 11년차 탐정 강실장을 찾아온 의뢰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의뢰인은 탐정에게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했다. 며칠 후 잠복을 시작한 탐정. 이런 불륜 관련 의뢰는 간통죄 폐지 후 부쩍 늘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절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뭐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고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거나 상처는 받죠. 의뢰인 남편의 승용차. 탐정이 그를 따라갔다. 도심에서의 차량 미행은 실패 확률도 높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한 시간 열을 달린 승용차가 멈춰 섰다. 차집에서 한 여성과 만나는 의뢰인의 남편. 의뢰인이 증거 확보를 원한 것은 이혼 소송을 위해서였다. 물론 많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그렇다고 경찰 쪽에서 이런 증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일을 하진 않잖아요. 변호사가 많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은 의뢰인에게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의뢰인에게 증거를 수집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나온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위해 남녀의 행방을 계속 추적하는 탐정. 결국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불륜 증거가 될 만한 상황을 목격한 탐정은 즉각 의뢰인에게 사실을 알렸다. 의뢰인이 직접 현장에 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 장비를 사용을 오히려 권하는 의뢰자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 의뢰를 하신 분도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탐정 합법화 논란. 핵심은 사생활 침해 문제다. 실제로는 민간 아니겠습니까. 민간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유하고 제공하고 공표도 할 수 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특히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그런 추세하고도 역행한다. 공인 탐정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인 탐정제. 한국판 셜록 홈즈의 탄생은 과연 우리 사회의 득이 될까 독이 될까. 저의 아들 좀 찾아주세요. 15년째다. 2002년 4월 12일.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했던 맏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차 좀 주세요. 어떻게 또 갑니다. 잘생겼네. 할머니 좀 찾아주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귀찮아. 30초인데 어디 가버렸을까. 어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지금도 15년이 됐어도 밤 2시만 일어나면 기계생각 같은 거 그런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안 오나. 어디 죽은 거 우리 아들인가. 아버지는 아들이 별 탈 없이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만 알았다. 조만간 여자친구를 데려와 인사시키겠다고도 했던 아들은 왜 15년째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일곱에 아침 늦고다 메고 다 죽으러 왔는데 뭐 걱정이에요. 나갔는데 일주일 많이 가서 방을 뒤져보니까 면허 취소 뒤쳤지. 채무 관계가 조금 있었지. 혹시 자살을 안 했나. 그런 자살했으면 시체로도 오야 되는데. 경찰은 별다른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범죄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수업지같이 10번 이상 20번 이상 갔는데. 실질적으로 제 소견은 이런 경찰이 어디 있느냐. 폭파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 제가 여기 돈을 많이 내버렸어요. 무속인들한테. 무속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300만 원짜리 그것도 해보고. 그러던 어느 날. 생활정보지에서 심부름센터 광고를 보게 된 아버지. 한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어 실종된 아들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드시 찾아주겠다는 심부름센터 측의 약속을 믿고 싶었던 아버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착수금도 보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으로 통화할 수 없습니다. 돈만 받은 뒤 잠적해버렸다. 이러니 성질이 많이 나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묻습니다. 또 다른 심부름센터에선 아들을 찾았다고 했다. 성공 사례를 입금하면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더니. 그것도 사기였다. 애 끌턴 아버지는 그렇게 세 번이나 속수무책 사기를 당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수많은 흥신소 심부름센터 광고들이 있다. 몇몇 흥신소에 전화해 어떤 의뢰까지 가능한지 물었다. 어떤 개인적인 여자 문제라든가 그런 사생활 문제까지도 제가 의뢰를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가 되는 그런가요. 그렇게 해야 저희들이 성공 보수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예. 예예 맞습니다. 그거는 다 기능 다 됩니다. 돈만 주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업체와도 쉽게 연결됐다. 해킹 도청 달라면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 흥신소 직원들과 만나보기로 했다. 사무실 대신 강남역 근처로 오라던 어느 흥신소 직원. 우리는 흥신소 직원에게 취재 중임을 밝혔다. 또 다른 흥신소 직원과 만나기로 한 장소. 그런데 약속 시간 이후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고. 그때마다 약속 장소를 바꾸자고 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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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입고 계세요. 저 정상이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내가 여기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면 전화 다시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접선하듯 만난 흥신소 직원의 뜻밖의 제안. 다른 사람의 컴퓨터 해킹도 가능하다고 했다. 탐정 업계는 이런 불법 때문에라도 공인탐정제. 즉 탐정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법 심부름센터나 항진소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가에서는 법제화를 해가지고 사설 탐정이 할 수 있는 업무로 업무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또 피해가 있을 때는 손해보험이나 아니면 가입을 해서 피해자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로 이미 활용을 하고 있고요. OECD 국가 중 공인탐정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6만여 명의 탐정이 활약 중인 일본은 2006년 탐정법 제정 이후 국가가 탐정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다. 규제를 하려니까 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탐정들한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입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못하게 하고 또 수집했다면 관리하게 해서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이 가서 제대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또 불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입법을 한 거거든요. 우리 국회에도 공인탐정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에서는 공인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종자 소재 파악 혹은 도피 재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 조사 등이다. 예를 들면 탐정의 역할은 취재 기자의 취재 활동과 비슷합니다. 탐정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그것을 의뢰에 얘기하고 의뢰에 그걸 믿어서 이렇게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는 있겠죠. 임 실장이라고 불리는 2년차 사설 탐정. 한 가정집을 주시하고 있다.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채무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밀착해서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0억 원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한 채무자. 의뢰인은 특히 채무자의 건강 상태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몇 시간째 채무자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곳에서 잠복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 저희 눈은 계속 대상자의 움직임을 주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몇 초 사이에 대상자를 놓칠 수가 있어요. 가장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생리적인 그런 문제겠죠. 채무자는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뢰인, 즉 채권자는 그 점을 의심했다. 아들이 잘 되면 갚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언제 잘 될지를 지금 세상에 제가 죽는다고 진짜 자살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갚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과 사기 없이 빌려준 10억 원. 가사도우미,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은행 이자를 갚는 중이라고 했다. 진짜 신랑한테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더니 전화 딱 끊어버리시더니 그 뒤부터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집도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 한 지인이 탐정에게 채무자 조사를 의뢰해보라고 했다. 탐정이 잠복한 지 7일째 되던 날. 드디어 채무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채무자는 두 다리로 멀쩡히 걸어가고 있다. 탐정의 조사로 채무자 거주지와 상태를 파악한 의뢰자.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연락이 안 돼도 제가 찾아갈 수 있는 근거지가 있으니까 그때는 연락 안 받으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솔직히 낙막했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한 서민들은 우선 경찰에 기댄다. 그러나 빌려준 돈을 받아달라는 등 경찰과 상담한 뒤 반려되는 단순 민사사건만 연간 약 13만 건에 달한다. 민사사건은 채권자가 증거를 수집하지만 형사 고소를 하면 경찰 등이 수사에 나선다. 경찰력 낭비라는 지적도 있어 왔다. 어찌 보면 민생치안에 전념해야 할 경찰이 민사사건에 있어서 증거 수집, 채무자의 소재 파악해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미상의 남자가 기업의 여직원에게 접근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탐정 합법화를 기대하며 민간 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에서 탐정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다. 잘 긴장하시고 계속 보고해주세요. 육아 문제로 경찰에서 퇴직한 박정원 씨. 도와주고 싶은데 이분 정말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면 유죄를 받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할 수 없고 저의 인력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시상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제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찾다가 보니까 탐정이라는 게 있기도 하고 또 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이걸 접하게 됐는데. 행정사 오시우 씨는 탐정 업무를 병행하려 한다. 의뢰인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모님이 집을 나가셨는데 꼭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업무 분야는 처음이다 보니까 거절을 했고 이 업무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탐정 최고의 과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우려가 있는 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공인 탐정을 선발할 것이라는 경찰청. 탐정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격한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하게 됩니다. 또 젊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학교에서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도 배우고 또 조사 기법도 배우게 되면 젊은이들도 탐정 업계로 유입될 수 있고요. 공인 탐정제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탐정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특정인을 괴롭히고 미행하고 추적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오해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관 출신의 조광신 씨. 경찰이 1년 넘게 잡지 못해 기소 중주됐던 수배자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온 사람을 공권력이 없는 저희 같은 민간조사원, 즉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된 대중매체를 활용한다든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첩보 루트를 통해서 지명수배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배자는 농민들에게 납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해버린 한 농산물 관련 업체 대표였다. 농민들의 피해 행만 총 9억여 원. 고민 끝에 수배자 소재지 파악을 탐정에게 의뢰했다는 김 모 씨. 피해를 보상받을 길 없는 농민들은 절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대단가가 낮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주모가 8, 9억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생산농민들한테는 거의 2년 정도의, 2, 3년 정도의 생산량이라고 보게 됩니다. 의뢰를 받은 탐정은 수배자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수배자가 자주 드나들었다는 강남 유흥가에서 첩보를 수집하던 탐정은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한다. 이 사람이 종교에 좀 집중을 했어요. 집안 전체가 이제 종교활동을 하는 집안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종교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던 것이죠. 매달 한 번 열리는 가족 종교 행사에 수배자가 매번 참석했다는 것. 이를 경찰에 알렸다. 경찰이 그 종교 행사의 급승, 수배자 검거에 성공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이게 우리나라의 법의 한계 불안을 느꼈고 어쨌든 사살통정이 그게 뭐 합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했다는 걸 잡게 됐죠. 1999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인탐정 관련 법안은 총 10차례나 발의됐다. 그러나 매번 논란만 거듭하다 폐기됐다. 그만큼 변호사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커왔다. 그럼 사실은 이게 뭐 국회 법사위라든가 이런 걸 통과하려면 국회 법사위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거의 다 누굽니까? 법조인들이잖아요. 공인탐정제 도입 여부에 가장 민감한 곳은 변호사 업계. 대한 변협은 강력히 반대해오고 있다. 그런데 공인탐정사한테 그 정도의 도움을 받을 정도면 반드시 보수를 지급할 건데 그것은 얼마든지 변호사한테 할 수 있는 겁니다. 변호사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보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낮춰져 있습니다. 변협의 주장대로 탐정 합법화는 자칫 사생활 침해에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결국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상대방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은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자격증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법, 탈법, 도청 이런 것과 연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불법 탈법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만 이 제도가 뿌리 깊게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탐정 합법화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역시 경찰청. 퇴직 경찰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 포상을 하시겠습니다. 전직 경찰, 검찰, 수사관들이 주로 그 영역에 뛰어들 겁니다. 그럼 보시죠. 그 사람들 결국은 개인정보를 취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몸담았던 경찰과 검찰,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또 다른 정관예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정관예우는 그럼 1년 이내 몇 년까지는 제도권에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고 도리어 검찰이나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동안 정관예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정보조회에 대한 걸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조사원 제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선배 경찰을 위해서 현직 경찰관이 자기의 직을 걸고 정보를 함부로 빼주는 게 지금 현재 구조로도 쉽지는 않거든요. 경찰 등의 수사 경력자들은 탐정 자격 시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비리를 저지르고 퇴출된 이들의 탐정업계 진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은 이건 기술인데 이 기술이 이전에 더 필요한 건 윤리거든요. 도덕 윤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은 뛰어나는데 도덕이라든가 윤리의 문제가 있어서 조직을 떠나게 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회 정의가 무너진다. 여러 논란 속에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공인탐정제도 무엇보다 불법 사찰, 사생활 침해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야 할 것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